아이고, 나 지금 퇴원합니다. 그렇잖아도 한 번 뵙고 싶었습니다. 고마워요. 아이고, 인사받자고 그런 거 아닙니다. 내가 한 일 이걸로 퉁치는 겁니다. 아드님 치료비는 저희 재단에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. 네? 그래야 내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할 것 같아요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난 그냥 우리 딸 받아주십사 하는 마음이었는데. 후회하며 사느니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석준이한테 얘기했어요. 아유, 그런데도 필장이하고 헤어지겠답니까?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만들었어요. 아유, 회장님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. 그럼 가보겠습니다. 건강 잘 챙기세요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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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